되게 또 특이한 분을 가져오셨네. 아 근데 의자 자리에 X살이 들어와 있어요. 남들한테 좀 말 못 하지 못할 비밀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안녕하세요. 하늘TV의 의정부 하늘 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이번에는요. 블라인드 사주풀이 시간입니다. 도령님이 싫어하시는 남자분의 사주를 가지고 왔어요. 남자분은 뭔가 기운 받기가 저랑 좀 사대가 안 맞아요. 여성분들은 딱 하면 딱 들어오거든요. 남성분들은 뭔가 겉돌아요. 일단 한번 최대한 잘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인적사항 한번 불러주세요. 올해 76년생이시면 병진생 용띠의 만일 7살이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공수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또 특이한 분을 가져오셨네. 구독과 좋아요는 한일 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되게 또 특이한 분을 가져오셨네. 이분이 아직 장가 안 가오셨나요? 네. 주변에 여자는 많은데 여자는 많은데 자기 일이 너무 바쁘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요. 인연이 없던 것도 아니고 종종 이렇게 만나는 인연수가 들어오긴 하는데 그 인연수가 확실히 딱 이분 옆에 배우자 자리를 차는 게 아니라 그냥 겉돌다가 이렇게 나가는 형국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그리고 이분은 그 뭐지? 김병만씨인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몸을 좀 되게 잘 쓰는 사람? 뭐 그런 사람 있죠? 몸을 되게 잘 쓰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시고 올해 47살이신데 이분이 굉장히 그 사주에 제가 이런 말을 종종 드리는데 망신수가 좀 들어와 있어요. 망신수가 근데 망신수에다가 좀 초년에는 겁사이도 들어온 운기기 때문에 굉장히 좀 그 뭐라 해야 되지? 사건사고가 좀 많았다? 초년에는 좀 사건사고가 많았을 거예요. 20대 전후반 해가지고 이때 시기는 굉장히 자기가 명도 날리면서 이런 사건 사고가 많이 들어온 운기기 때문에 암흑기가 좀 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분이 좀 풀리기 시작하는 게 서른 중반부터 굉장히 좀 큰 대운이 들어온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올해 이분 주변에 굉장히 뭐라 해야 되지? 기인의 덕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잘하는 일은 굉장히 잘하는데 그 외적인 일은 좀 푼수 같은 느낌? 이미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자기의 모자란 부분들을 보폐를 해 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주변에. 굉장히 큰 지금 덕을 누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분은 나중에 말년 운세 가면은 굉장히 큰 금전수, 문서원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형국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인 부도 굉장히 축적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 라고 사료가 됩니다. 근데 이분이 가족 관계에는 좀 아픔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족 관계에 있어가지고 남들한테 말 못하는 아픔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분의 전체적인 특징 중에 가장 큰 게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자기 손에 들어온 거를 좀 놓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한 번씩 이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온기의 흐름이 많았거든요. 찬스가 많았거든요. 근데 본인이 가지고 있던 걸 못 놓다 보니까 이런 온기의 흐름을 많이 놓치는 부분이 많아요. 인연이 있어서 그럴 거고 금전수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좀 조언을 꼭 들으셔야 될 게 뭐냐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꼭 낳아야 된다. 낳아야지만 또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고 새로운 장면을 만나고 환경을 만나고 인연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계속 자기가 했던 일 있죠. 뭐 했던 거 계속 꾸준히 반복하는 거밖에 할 줄 몰라요.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일 수 능력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은 주변에서 봤을 때 좀 많이 답답해하지 않을까 좀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긴 하네요. 구독과 좋아요는 한일 도료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근데 이분은 누구예요? 이분은 네. 김종국 씨래요. 그 미우새에 나오는 김종국? 네. 오. 그러니까 이게 김병만 씨 같은 느낌이 났구나. 몸을 많이 쓰는 사람. 근데 이분이 가족 관계에 있어가지고 무슨 응원이가 있지? 남들한테 좀 말 못하지 못할 비밀이 있다고 이야기하셨거든요. 일단 그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공개된 부분이 없으니까 근데 그 느낌하고 좀 다르긴 하네요. 원래 내가 이제 우리가 비디오상으로 비디오상으로 알고 있던 김종국 씨보다 이렇게 사주로 기줄로 받았을 때는 약간 이제 외강대유? 그런 스타일이 굉장히 강해요. 외적으로 굉장히 강한 느낌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굉장히 섬세하고 여린 부분이 많아요. 기질상에는. 아무튼 올해 김종국 씨가 굉장히 좋네요. 근데 올해 전체로 좋은 운기긴 한데 하반기에 조금 이렇게 삐끄덕하는 운기가 있어요. 좀 크게 뭔가 사과할 일이 있다고 이야기하시니까 이때 좀 큰 논란에 휩싸이지 않도록 좀 조심해야 되는 때가 아닐까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게 김종국 씨가 언제 결혼을 하냐 아 근데 이 분 같은 경우엔 사주에 배우자 자리에 공망살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다시피 배우자가 어떤 이성이 온다고 하더라도 서로 호감을 갖기는 같거든요. 근데 이게 딱 안방 자리를 차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이 공망살이 풀리는 시기가 사실상 한 2년 뒤에 근데 50은 안 넘길 것 같아요. 김종국 씨가 50은 안 넘길 것 같은데 한 2년 뒤쯤 이때 좀 인연수가 들어온다. 근데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 보여요. 그리고 외국 사람일 확률도 좀 있다라고 있어 보여요. 외국 사람이고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 인연수가 들어오면 이 공망살을 타파하고 배우자를 좀 탈 수 있는 형국이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잘 참고하셔서 이쁜 가정 이루시기를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장가를 가긴 가야 되는데 같이 갔으면 좋겠네요. 이제 장가를 고정해보죠. 하면 도망가 오십시오 이 하니 아 ença 비 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